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송이 다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시장을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항상 저희 허브경제TV에서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께 허브리핑이라고 해서 시장 관심 종목 관심 섹터 이렇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씩 확인해보시고요 11월 주역주 청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국전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상승분의 거의 대부분의 오늘 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쵸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체크를 해드리자면 전일 상승분은 어떤 상승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전일 상승분은 쇼커버의 상승분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도 공매도를 실한 이들도 쇼커버를 하면서 철기 실현을 한번 했고 지수를 어떻게 했죠 지수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을 좀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방어성 매수세가 쇼커버로 인해서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오늘 좀 공매도 비중도 좀 높았고요 차익 매물도 좀 나와줬습니다 이게 현물로 쭉쭉 사는 거예요 현물로 매수 진행을 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탁 끌어올린다라고 해봅시다 현물로 매수해서 주가를 탁 끌어올리면 그건 탄탄한 상승이 만들어지는 건데 공매도 쇼커버로 인해가지고 이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한 가지는 결국 그거입니다 공매도 쇼커버로 올라가는 양봉은 조금 탄력이 적다 탄력이 적고 이게 바닥을 닫아주지 않는다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전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완연한 하락 추세를 멈춰주고 바닥을 잡아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계단식 하락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23,000원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죠 깨트리고 회복하고 깨트리고 회복하고 깨트리고 회복하고 깨트리고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내년에 어떤 정부의 정책이 나와서 그로 인해 치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메인 포인트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 또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죠 각종 대선 후보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말이 나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 주식시장도 같이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기업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포지션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전력이 과연 내년에는 접착폭을 축소하고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좋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꾸준히 한번 같이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LNG밸런스 이산화탄소 포집조장 기술을 첫 개발했다는 키워드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증에 이제 최초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브리지 전원으로 LNG발전이 2034년 전력설비 용량에 30% 이상을 자제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가고 있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이슈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또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는 키워드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가치주가 맞죠 이 정도 시가총액이 있으면 올라가려면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고 숫자로 무조건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숫자로 지금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략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며 성장주로서의 움직임도 가져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죠 물론 주식시장은 반응을 해 주진 않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체크포인트 잡아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인채TV 홈페이지도 한번씩 꼭 올라와 주시고요 저희 허브인채TV도 주력주로 한 종목 청산을 했습니다 한 200% 가까운 수익 청산을 했는데 어 173% 매수가가 상이하겠죠 왜냐면 저희는 계속해서 분알매집 했으니까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는 종목을 170% 이상 수익을 내놨습니다 130% 수익, 160% 수익 좀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갔죠 저희가 이번 주력주 청산 이후 다음 주력주 매집주 또한 또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허브인채TV 카카오도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상식 받아보시고요 저희 주력주 청산 이벤트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원님들께서 다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식은 HBTV 천사 이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HBTV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허브경채TV가 아니라 HBTV 천사니까 해주시고 저희 쪽에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